오세요. 오세요. 어? 뭐야 이거. BTS 알지? 야 이거 어떻게 불러? 알잖아. 이거 알겠지. 잘 모르는데 근데. 이거. 같이 부를까요? 나도 알아. 나도 좀 알아. 같이 부를까요? 알지 알지 알지. 알지 알지 알지. 형 양TS잖아. 형 차 해볼래? 내가 알아. 오. 동인이요. 어떻게 궁금해요. 아 이거 허락. 어떻게 궁금해요. 오. 아 이거 허락. 아 이거 허락. 야. 잘 하고. 아. 아 아. 뭐가 왜 왜 그렇게 하는지. 오. 오. 네스트. 오예 오예? 네스트. 오예. 네스트. 오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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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. 아홉. 오예. 오예. 오오. 야, 백초. 야, 백초. 야, 야, 야. 야, 대박, 야, 대박. 뭐야, 대박. 야, 아니, 이거 어쨌든 기리가 100초 나온 거야. 이거 진짜 자연스러운 거야. 내가 봤을 때 그냥 개판 치는 치스로 노래는 첨수가 녹게 나는. 알았어, 이제 다음 노래부터는 우리가 한 명을 마치 잘 부르려고 하지 말고. 그냥 추임새 간 오후에 시끄러우면 그냥 저렇게 녹이네. 오케이. 자, 그러면 한 곡. 한 곡, 한 곡 이제 뽑는 거잖아. 그런데 이거 뽑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현이 형한테 맡겼으면 좋겠어. 왜? 그냥 한 번에 끝날 수가 있어요. 심리전. 그러니까 싸울 때 항상 상대 눈을 보고 얘가 지금 무슨 생각 하나를 하는 게 일이잖아요. 그래서 제작진의 마음을 봤을 때 나는 한 번에 무조건 맞춘다. 아니면 두 번째까지. 잠깐만 일단은 촉 오는 게 뭐예요? 심리적으로 봤을 때 생각을 할 거 아니야. 어디다 넣을까? 첫 번째는 너무 티 나니까 좀 그렇다. 그래서 그렇다고 가운데는 좀 그렇잖아. 너무 가운데잖아.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에 넣는다. 나도 두 번째. 마지막은 아니거든. 의외로 제일 쉬운데 넣을 수도 있잖아. 거기까지 생각 안 했을 것 같아. 난 무조건 이거라고 봅니다. 갑자기. 앞에 두 명한테 시선을 끌고 뒤에서 진짜가 들어왔다. 동현이 딱 찍어주세요. 몇 번째? 네 번째. 몇 번째? 20% 자, 갑시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됐다, 됐어. 됐다, 됐어. 됐다, 됐어. 잠깐만, 일단 열어봐봐. 이게 진짜 끝난 것 같은데요? 근데 노래가, 마이크가 있네. 여기 이제 뭐 꽝이냐 아니면. 열어봐도 되는 거죠? 열어봐요. 축꽝. 아, 뭐야. 아, 진짜인 줄 알았잖아. 와, 축 해가지고. 축꽝입니다. 생각보다 고수다. 아. 아. 저는 지금 동현이 형이 처음 틀리자마자 이제 이 형 얘기는 안 듣기로. 형은, 형은 내가 아주 큰 기회를 줬는데 내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야. 아니야, 그러니까 나 잘 못하는데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 줘가지고. 이 정도로 잘 못하는데. 내가. 아니, 형이. 형이 다 받아먹었잖아요. 난 놀랐어, 사실은. 왜 지금 내가 탈출하냐고. 왜 지금. 갑자기. 내가 형 띄워줬을 때 그럼 형이 안 한다 그랬어야지. 기분 좋더라고. 한 번 더 믿더라고요. 기분 진짜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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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라고.